언지원 그, 그건 봤니? 네? 언지원 재혼 금지. 정말 그랬어. 아 진짜야. 뭔 거로 나는, 나는 미안해, 소리. 왜냐하면. 근데 나는 그때 읽었을 뿐이야. 그게 내 노래 보이는 걸 어떡해. 어? 나는, 나는 안 봤어? 나도 보여. 안 봤어. 널 사랑하는가 보다. 언지원 평생 솔로. 아니 못 읽는다면서 그런 거 기가 막히게 봐, 왜. 네. 은지원 주세요. 은지원 씨가 티를 달라는 거야? 얘를 달라는 거죠. 주소를 보내주시면 보내드릴게요. 잠깐. 그거 어디 쓰려고? 그러니까요. 주소 보내주시면. 아, 지원이야 쓸데 많죠. 네. 지원 오빠 주세요. 아, 은전 주세요. 다 되게 많네요.